며칠 날라 네 뭐고래요? 어? 주작인지 한번 천원만 해볼까? 주작에 냄새 좀 나긴 한다 왜냐하면 들어 올릴 거는 하나도 없고 얄고 쓸데없는 쓰레기만 있으니까 이거 뭐 쓰레기 창고입니까? 일단 천원을 해보자 잡을게 없노 이거 안 밀리노? 지금 뭐하노? 속도 오십니다 한 번만 잡아보자 인형을 쳐박아놔서 안 밀릴 것 같은데 아! 무거워 아 나 차만 대해본다 진짜 아... 추적같은데 차만 대해본다 이런 인형같은거 있는거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해주는거지 인형이 있으면 절대 안 밀리거든요 가자 시계 마사지 오시네요 아플치기하고요 땡컹 아 장난치나 지금 혹시나 빠져도 돼요 뭐고 낑게있나 사장님이 CCTV 작동중입니다 얼굴이 찍혀있습니다 절대차에 해당된다는데 여기 CCTV 어디있습니까? 아니 CCTV 어디있습니까? 와 엉크 오시네요 뭔데 뭐 이때 샀나 이거 한 번 밀어볼까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적인지 이 기계 차선이 있거든 추적인지 아닌지 해보자 저거 원피스 저거 PP 한 번 밀어볼게 포도 포도 아예 원피스 박스를 한 번 쳐볼까 원피스 박스를 치면 다른게 밀릴 수도 있어 오 공짜다 역시 제가 또 정확하게 또 읽어냈네요 박스만 치도 빡빡이 안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이득각을 바로 PP 한 개 뽑아냈죠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밀면 됩니다 그렇다 왔다 한방에 도어보 밀면 될 것 같은데 아 도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바리 아 미드여친님이 초콜렛 도배 감사합니다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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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배 초코 도배 초코 도배 자 이번엔 뽑을 수 있을 것인가요 아 우와 큰일나 본데 유리태 이럴뻔했다 아 아 조금만 두어치면 될 것 같은데 모서리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유리데이스 못 뽑아보었까 쏘농살이 모서리를 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볼 수 있을 것인가 아 나이씨 와 0.2mm가 걸려있습니다 역시 판박이 뽑히진 않는구만 2천원에 뽑자 이렇게 말 걸릴 줄 알았으면 5천원 넣을걸 맞죠? 왔다 왔다 이번에 왔다 원피스 피규어 옵니다 와 이거 부작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기 적혀있으니까 아니 뭐 절도죄 이거 어디있나 적어놨는데 어디있다 절도죄를 해당 대비하니까 절도죄를 해당 대비하니까 멈추겠네 아이씨 사장이 전세친구 할까봐 아 이거 한 마리 뽑자 자 자 이거 한 번에 뽑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동생들 이건 넌 그러다 어디있나 곧 다 여기 어디있나 여기 어디있나 여기있나 브라이 여기 어디있나 으아... 살 수 있노... 아... 씨... 그건데 그건지...